안녕하십니까 책읽는사자입니다. 여러분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. 이미 여러분들 보신 분들 보셨을 텐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다큐 영화 건국전쟁이 미국 LA에서 LA의 CGV가 있는데 거기 두 곳에서 상영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. 와 제가 기사를 보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조선일보에서 지금 단독으로 나온 기사에요.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이 영화가 개봉되는 그 주간 토요일에 만물상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. 되게 유용한 코너인데 그 만물상에서도 이승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나도 주말에 보러 가겠다. 그 다음에 지금 칼럼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조선일보도 이 영화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밀어주고 또 감독님이 주말판 토요일 신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왜냐면 이 신문사마다 토요일은 주말에 사람들이 여유있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무게감 있는 기사나 심층 기사를 주말판에 실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. 근데 그 감독님의 인터뷰를 아주 크게 조선일보 토요판에서 실어준 그런 내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단독으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설 연휴 당일에 5만여 명이 관람을 끝냈고 설 연휴를 이제 끝내면 20만명이 돌파한다. 그래서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다큐멘터리 영화는 10만, 15만 넘는 게 기적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애국이다 이걸 떠나서 다큐멘터리 영화 치고도 지금 엄청난 흥행을 한 겁니다. 근데 이 흥행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제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 뭐 극장장애 아니면 뭐 CGV 담당, 상영이 담당하는 사람의 정치 성향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돈이 되면 하는 겁니다. 돈이 되면. 그래서 상영관이 지금 점점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고 상영기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. 입소문이 이미 났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임동진 목사님께서 이제 참여했던 그것도 다큐멘터리로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임동진 목사님이 연기를 하시나 봐요. 그 감독님의 인터뷰도 보니까 CGV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. 아무래도 지금 건국전쟁이 흥행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거 돈 되네 하면서 이제 호의적으로 이 극장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. 엄청난 흥행을 보이고 있다.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? 길 위에 김대중 있죠. 이게 12만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좌파 매체에서 야 우리 지금 이승만 건국전쟁보다 다큐워치가 안 나와서 12만 명으로 우리가 지고 있다.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 뭐랄까 소위 말해서 동원을 하는 거죠. 서로 누가 이기냐 싸움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얘네들은 이 갖고 있는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러면 우리가 화력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덩달아 올라가는 겁니다. 만약에 만약에 좌파에서 야 김대중 다큐가 이승만 다큐에 밀렸어 야 우리 봐야 돼 봐야 돼 이런 일종의 문화적 어떤 밈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게 쓱 올라오면 이게 노이즈 역할을 해서 반대 국부의 관객들도 야 우리 지면 안 돼 이러면서 지금 서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. 근데 이건 좀 추이를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어 이승만 다큐가 김대중 다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봤다. 어 그래서 이달 중순이라고 하니까 2월 지금은 필름을 우리가 택배로 보내지 않고 그냥 디지털로 파일만 보내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바로 2월 중순에 미국에서 정식 개봉을 한다. 그래서 상영관이 어디냐 cgv-la와 cgv-vu에나파크 이 두 곳에서 하는데 이 극장이 크지가 않아요. 보시면 100석에서 150석 규모라고 합니다. 근데 더 좋아요. 왜냐면 막 뭐랄까 막 몇 천석 이런 것도 좀 무리고 작은 극장에 막 미어 터지는 거. 이게 더 저는 나름대로 이 시각적이거나 채득적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. 100에서 150석 되는 작은 극장에 예를 들어 한 달 넘게 만석이라고 해보십시오.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4천석인데 한 3이라고 텅텅 빈다. 이거보다 작을 때 우리가 막 찾아가서 이게 더 낫다.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보고 LA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? 이거는 여러분 이 해외 특히 미국에서도 진짜 문재인 바라고 하면 그분들이 너무 상처받을 것 같고 진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. 오히려 더 심합니다. 어떤 의미에서. 이념 전쟁이 더 심한 측면도 있는데 일단 뭐 이 친 대한민국적인 이 교민분들은 당연히 아주 큰 충격과 감사와 감격을 받을 것이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먹먹하다고 했잖아요. 죄송하다고 했잖아요. 이런 것을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느끼실 거고 또 이제 하와이나 워싱턴, 필라델피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계신 한인분들은 더욱 더 원색적인 본질적인 감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또 10명 중에 1명 또는 20명 중에 1명꼴로 좌경화가 돼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탈피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. 어 소위 전향이라고 할까요? 반대한민국적인 어떤 프레이밍에서 벗어나서 역사의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 너무 이제 아 그러면 내 가족 중에 좌경화된 누구누구도 탈출하겠지?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바림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한국에서도 보시다가 나간 사람도 많아요. 보다가 욕하면서 나가서 나가서도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.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.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나부터 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자. 여기서 주안점을 맞추시고 교민사회에서는 입소문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봐주시라. 그러면 이 영상이 올라가면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? LA 이제 CGV의 상용기간 확인한 다음에 미국은 국내선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LA에서 영화 보는 분들이 나옵니다. 이게 이게 이제 역사이자 이 뭐랄까 문화가 되는 거죠. 그런 분들 중에 만약에 유튜버가 있다? 브이로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정치적인 영역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간 무슨 말이냐? 그렇게 적극적인 한인분들이 새로운 어떤 역사를 이제 해외에서도 써나간다는 말입니다. 한국에서도 내 동네에서는 상용을 안 하니까 2시간, 3시간 운전해서 보신 분도 있더라고요. 이게 정말 이 뭐랄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흥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? 제가 두 가지 정도로만 짧게 생각을 한 걸 나누고 싶은데요. 첫 번째 아무리 애국심 마케팅을 해도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아무리 애국 우파니 뭐니 해도 딱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세련되지 않다. 소위 말해서 작품적 실력이 좀 저주하다. 이러면 요즘 사람들 안 봅니다. 이해가 되시죠? 물론 제가 다큐멘터리 봤을 때 아 저 이 자막은 디자인적으로 좀 들어가면 더 퀄리티가 있어 보일 텐데 뭐 이런 생각은 하긴 했어요. 근데 이건 저 개인적인 욕심인 거고 개인적인 오지락인 거고 전체적인 툴을 봤을 때 요즘 다큐멘터리 영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반 영화라고 일반 다큐 영화라고 해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. 실력적인 부분 제 표현으로 작품성적인 어떤 보편적 작품성이라고 할까요? 이게 기초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이게 옆 사람한테 야 이거 꼭 보자 해도 정말 말 그대로 재밌는 거예요. 이게 편집 기술도 있고 이 감독의 눈으로서 어떤 서사로서 어떤 장면을 배치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이걸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게 있잖아요. 후작업이라고 하는데 뭐 다큐영화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일단 근데 재밌다는 거죠. 재밌고 내가 남한테 소개시켜줘도 퀄리티 자체가 아 정말 내가 뭐 창피한데도 야 이거 꼭 한번 봐줘. 이게 아니라는 거. 이게 아니라는 거. 그래서 일반 어떤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본적인 어떤 보편적인 작품성이 보장이 돼서 성공의 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. 두 번째는 시의적절했다. 이 시대적인 어떤 원함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그것을 딱 건드렸다. 시대를 잘 타는 작품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영화인데 안티크리션적 작품이고 극좌적인 작품인데 오징어게임이라는 영화가 왜 그렇게 흥행했냐면 뭐 작품성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팬데믹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서 핸드폰만 봤을 때 그게 터졌어요. 그게 더 그래서 확장이 됐던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. 이건 이제 오징어게임2가 나왔을 때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다큐 영화가 필요했었던 타이밍이 아니었는가.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친 대한민국적인 분들은 이미 눈을 떴을 때 이 심각한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러면서 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념적 정치를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깨어난 분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은 야 이 대한민국 세력이 있죠 광화문 태극기 흔드는 진짜 저 말도 안 통하는 저 꼰대들 이게 아니라 어 내가 보니까 아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고 소위 말해서 이 좌경화된 어떤 프레이밍에 빠져나와 보니까 자기가 뭐가 필요하냐면 친 대한민국적으로 대한민국을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나 어떤 논리적인 명분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타이밍에 이 영화가 지금 소위 말해서 터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영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20만명이 봤다는 건 일단 다큐 영화로 국한했을 때 굉장히 큰 흥행을 한 것이고 내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속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속아왔던 걸 팩트 그 자체로 씻겨 내려가는 해독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. 왜냐면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걸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진실의 눈을 떠서 알리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영화 자체가 팩트이기 때문에 100년 넘게 점철되었던 반대한민국 세력의 세뇌와 선동이 한 방에 씻겨 나가는 거예요. 거짓은 100년 동안 프레이밍을 해야 되지만 진실은 1초만에 이 모든 100년 동안의 거짓을 물리치는 힘이 있거든요. 빛이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것처럼 단번이면 됩니다.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 왜곡과 폄하와 선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짜뉴스 유포자가 됐다. 명징하게 가짜뉴스 유포자가 됐고 그 이승만 공국 대통령에 대한 좋은 의의를 말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제 이분들은 당당한 겁니다. 왜 옛날에는 내가 나도 잘 모르니까 부끄러웠는데도 이겨내고 전했다고 하면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극률하게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.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어떤 문화적 해계몬의 역전이라고 볼 수 있다. 흥행이 보장되면 산업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뭐 꼭 다큐영화뿐만 아니라 친대한민국적인 책도 될 수 있겠고 또 이런 유튜브도 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주셔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해외 CGV 같은 국내 기업 어떤 상영관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. 또 CGV가 두 개뿐만 아니라 몇 개 더 있나 이것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정말 많이 미국에서도 많이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와이가 좀 역사적인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 상영관이 한국 기업이 없다 할지라도 좀 애국적이고 스마트하신 분들이 어떤 브릿지가 되어서 상영이 될 수 있으면 하와이에 살고 계신 한인분들도 거기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건 정말 정말 이 자체가 영화죠. 이런 것도 꿈을 꾸게 됩니다.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OTT 플랫폼이 올라가야 된다. 넷플릭스나 웨이브 뭐 티빙 이런 데 올라가면 정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이 이 개인 스마트폰 장비를 통해서 개인이 흡수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게 진짜 중요해요. 그래서 내부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 아주 기쁘고 감격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예매율이 해당 기간 동안 예매율 1이다. 뭐 12만명을 돌파했다. 제가 이런 거를 영상으로 막 안 찍거든요. 왜냐면 그런 것만 소개하는 채널이 아니니까. 근데 이 소식은 약간 좀 방구석 쩌리 유튜버지만 이 소식만은 좀 영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소식이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영상을 찍게 됩니다.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! !